24년도 제 298일째 동특위 직전에 모습이 되겠습니다 해가 지금 떠오르고 떠오르려고 저러고 있죠 은은하게 안개가 지금 이렇게 내리고 있구요 하늘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 옅은 오렌지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산책길에 시골 산책길이 은은하게 이렇게 보이고 있구요 감사합니다 구름 하나 먼지 하나 미세먼지 티끌 하나 없는 맑은 가을하늘 동특위 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